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인헌시장 선발대회를 열었는데, 서울시 관악구의 인헌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나정은 기자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인헌시장입니다. 이곳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의 온누리상품권 우수시장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통시장 상점가의 활성화와 신규 출시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처럼 들고 다녀야 하는 종이상품권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모바일 방식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충전식을 해보면 저희도 편하더라고요. 한전 같은 거 이런 건 좀 안 할 수 있고. 그런데 충전식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그게 힘들었지 사실. 노인분들도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가입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고객의 결제 편의를 우선시하는 인원시장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충전식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개선하고 그러면서 페이백 행사를 했었어요 사실은. 일단 충전시키는 데 10%고 저희가 페이백 행사를 20%로 해줬거든요. 도합 30%에 대한 페이백 효과를 보니까 당에 와서 가입도 하고 물건도 사고. 대부분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건 판매만 하기에도 일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며 고객의 결제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썼습니다. 어르신들은 온누리상품 가입을 하라고 하시면 보이스피인가 이렇게 의심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또 천천히 알아듣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보충을 많이 해드렸죠.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헌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인헌시장 상인회는 1억 5천만 원, 상인은 각 1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상인들의 결속력과 공동체 의식이 돋보이는 인헌시장은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주관 2023년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시장을 연계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에서는 가을마다 강감찬 축제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강감찬 축제 때 저희 시장하고 강감찬 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강감찬 축제 때는 저희들이 부스를 가지고 또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스에서는 룰렛 이벤트나 이래서 다시 시장으로 오실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늦은 시간 장을 보는 고객들을 위한 나이트마켓,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헌서프터즈까지. 상인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이 같은 행사와 함께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헌시장에 몰랐던 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을 통해서 팔로 개척이라든지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우수시장 대회 1등까지. 인헌시장은 등록점포가 54곳에 불과하지만 소규모 전통시장도 상인들의 결속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